1. 행정기출 미니토막 사례 석열 쓰기 행정기출 미니토막 사례 석열 쓰기 서론과 결론에서 점수가 결정된다. 사례연습 토막 사례와 석열 쓰기로 시작하라. 사례대비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남성이 7년여의 불법 체류 중에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기화하였다가 그 후 협의 이혼한 같은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7년 8월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 결회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약 행정청이 배우자가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는 요건 미비를 이유로 제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 제27회 공인노무사 기출 2018년 제1문설문 2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사건 쟁점의 정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거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반복금지 임무에 위반되는지와 함께 과연 행정청이 새롭게 제시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일 것에 요건 결회라는 제거부 사유가 제처분 시점에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후적 심사제도로서 취소소송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위법성 판단 기준 시는 처분 시가 되며 따라서 행정청이 행한 제거부 처분은 그 제처분 시의 법령 상태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안의 해결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한 남성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이 사건 승소 판결이 1심 판결인지 2심 판결인지 등의 단서가 없고 취소 판결이 선고된 일자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얼마가 지나 제거부 처분이 행해졌는지 역시 알 수 없으므로 위 거부 처분은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되는 2019년 이전에 행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2015년 12월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18년 12월이 되므로 만약 제거부 처분이 2019년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면 위 사유는 적법한 제거부 처분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이 2019년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면 적법한 처분 사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써 위법하다 보론 제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는 기속력 위반 여부의 측면에서도 살펴질 수 있다 배우자가 2015년 12월 귀화허가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일 것의 요건불비 사유는 2017년 8월 당초의 거부 처분 당시에는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로 제거부 처분을 행한 것이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기속력 위반 여부는 그 객관적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법원이 어떠한 위법 사유로 체류 자격 변경어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이 당초의 거부 처분이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국내 합법 체류자의 요건 결여라는 사유로 행해진 것이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면 사안의 제거부 사유는 그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름으로 이 사건 제거부 처분이 위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거부 처분이 국내 합법 체류자의 요건 결여를 한 것은 맞으나 가정 파탄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반려 처분의 재량의 남용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면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다른 요건의 불비를 그 거부 사유로 제시하더라도 이 역시 체류 자격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제거부 처분은 가정 파탄의 위험 등의 문제는 전과 다르지 않으므로 같은 위법 사유를 다시 반복한 것이 되어 기속력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처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재량권 행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와 법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초의 거부 처분이 어떠한 사유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그나마 후자의 재량의 하자 사유가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끝